국방부가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색 지시를 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허리까지 입술을 지시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나머지 초급 간부와 중대장은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 기록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애초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겼는데 국방부는 사단장을 제외하는 등 혐의자를 대거 축소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야당 등에서 축소 조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